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형님 오늘은 여기가 어디에요? 대구에 김진아 선생님이 오픈한 어탄칼국수 어탄칼국수 종로본가어탄 종로본가어탄 거기를 오픈하셔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주문은 어탄칼제비를 했습니다 어탄칼제이요?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아만다김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 보여주시는거에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바빴구요 촬영도 한 번 있었고 엄마 모시느라 좀 바빴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쪽저쪽으로 많이 바쁘셨네요 근데 촬영은 어떤거였어요? 촬영이요? 지금 미리 말씀드려도 괜찮은가요? 본방사수 해주시겠어요? 안단된다는데 그거 미리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음 그럼 본방사수 해주시겠어요? 네 본방사수 이번주는 아니고 다음주 금요일 24일 TV조선에서 나는 아침 10시 30분에 방송이 됩니다 제목은 인생 역전 한밤 인생 역전 한밤 아 인생 역전 한밤 거기까지는 얘기해도 되겠다 제목까지는 괜찮을 것 같네요 제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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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형이 나오는거에요? 형이나? 거의 제가 추천을 받아서 한 분, 신예 모델분을 보조를 하여 했구요 그래서 저하고 그 선생님하고 두 분? 네 인생 역전 한밤 아 좋습니다 형님 부동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그냥 노래 만들구요 네 댄스 댄스 저번에 들려주신 랩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겁니다 아우 기대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기대돼요 엄청 음 추억은 가져온게 있을거에요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칼제비 두 분도 아침에 필요하시던 백인셋이란 맛이 어떠세요 형님? 맛있네요 맛있어요? 맘큼나세요 형님? 좋아요 음 여기서 뜨거우니까 처음 먹어봐요 아 딱 처음부터 잡으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음 처음엔 그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만다는 맞아요 음 와 이런 맛이냐면 대박 마련인데요? 맛있죠? 네 음 음 이런 거 제가 마산에 하나 오픈하세요 음 대박나는 거 아닙니까? 마산에 오픈하시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뭐든 하시면 좋아요 아니 이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근데 김진아 쌤이 잘 아는 회사래요 네 종류 공간이 음 그래서 이쪽 타면 할 수 있을걸요 아마 네 네 진아 쌤한테 얘기하면 다운 날 정도 들어요? 네 저희 돈이 없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응 날짜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더 드셔야되는 건데요 응 미카라 음식 절제하시죠? 운동하시니까 맞아요 운동하시잖아요 저희는 미카라 음식 절제하셔야 되고 나 이거 다 먹을 생각이야 많이 드셨네요 형님 맛있으니까 아 대단하시다 운동하시니까 음식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딴 건 조절이 다 되니까 술이 안 돼 음 밤에 안 드시면 되잖아요 술 때문에 응 밤에 먹는 술은 독이다 이렇게 응 이야기 하더라고요 응 밤에 먹는 건 술 뿐만 아니라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응 응 그쵸? 응 그나저나 형님 오늘 진아 씨 얼굴 보러 왔더니 정작 주인 되시는 분은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네요 그러게요 오픈한다고 고생 많으셨나봐요 그러니까요 형님 형님 왜 우리 아만다님 멀리서 오셨는데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와가지고 아 아 다 다 다 이거 제 불찰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응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가잖아요 맞아요 형님 그래도 맛은 있네요 좀 대구에 뭐 맛있는 것도 뭐 있지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님 뭐 어떤 종류를 원하시냐에 따라서 네 찾아가면 가면 되니까 뭐 먹고 싶어요 우리 저기 아만다님 대구에 온 김에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대부에 서문시장 한번 돌아보실래요? 네 어디 어디 서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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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실래요? 옛날에 가본 적 있어요 음 한 모금에 더 먹을게요 이제 크더라구요 많이 드세요 왜냐면 시장을 가면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재래시장을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암 대군요 네 으 아 그래요 와보시는거 어때요? 아... 새롭네요 형님, 여기 서문시장 와보시는거 어떠세요? 전에 한번 와봤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때하고 좀 다른거 같기도 하고 하도 오래돼서 10번 반 저거 경주에 되게 많은데 엄청 많은데 저녁에 맘에 오므를 만들었어요 어묵이 저녁에 먹기 좋은데 이렇게. 어묵이. 어묵이에요. 어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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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사야되요 언니 짝퉁 크락스 짝퉁 크락스 근데 귀엽다 귀엽죠? 되게 가벼워 이거 높이가 있는데 지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신발이 45까지 나오는 신발이라서 커서 안 돼요 형님 이거 사시게요? 귀엽다 이거 하나 사줄게 이럴때 빨리 고르세요 매친데 키 키가 매치냐고? 발이 매치냐 크다 제가 발 살이 없어요 오늘 횡재하셨네요 네 횡재했어요 축하해요 네 신발 얻으세요 뭐 드세요? 김이 아저씨가 주셨는데요 어릴 때 엄마가 해주셨던 제레김 딱 그 맛이네요 부엌에서 구웠던 그 맛 부엌에서 구웠던 그 맛 네 제레시장에 이렇게 이런 맛이 나옵니다 맛있다 여기서 먹어도 되죠? 저는 진짜 한국에 나와서 제레시장에서 이렇게 먹고 10년간에 처음 진짜요? 아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레시장에서 이렇게 먹어보는게 처음이라고요? 네 10년차인데 제레시장에서 이렇게 먹어보거나 샷핑해보는데 오늘 처음이에요 아만딴 처음인거 되게 많아 너무 신기해요 아까 새롭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처음인게 너무 많죠 네 남자친구도 없어요 남자친구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 그렇구나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나 That's so proud 맞아요 그게 문제야 맞아요 다 있는 줄 알아요 저렇게 저회모에 없을까 이게 모시떡이에요 모시떡 맛이 어떠세요 형님? 모시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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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시맛이 뭐야 모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 모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시나요? 아시나요? 저는 배불러요 형님 고맙습니다 어릴때는 콩 정말 싫어해서 콩 다 걷어냈거든요 지금은 콩이 몸에 좋은 줄 알아요 좋지요 너무 좋지요 먹으려고 했어요 어릴때 추억이 하나 있는데 추억이라 해야되나 저희 옆집에 엄마 친구집인데 떡을 한국이였거든요 떡을 이제 이렇게 만드시는데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일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가서 막 도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친구분이 이제 일당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은 막 하면서 막 먹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먹었던 떡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진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먹는게 귀할 때잖아요 네 그래서 먹으면서 저는 떡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엄마가 보내서 이렇게 막 도와주다가 떡 먹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근데 주인 없을 때 먹었죠? 네 그니까 너무 맛있죠? 그니까 타 velocidad erry το το ême 더워. 아, 먼 데이는 안 되나? 아, 안 돼요. It's hot today. 정확하게 해서 It's hot today. It's hot today. It's a little hot today. Especially in 대구.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봉팡 상가. 딩동대. 대구 서문시장 내에 있는. 아, 네. 레드빈 아이스크래쉬. 레드빈. 레드빈 아이스크래쉬. 형님, 해석해 주세요. 핫빙지죠. 핫빙지. 레드빈 아이스크래쉬. 먹으러 갈까요? 네. 가시죠.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